이번에는 연산속도 단위인데요. 연산속도를 느린 순서에서 빠른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첫번째로 이제 ms인데 이 ms는 뭐냐면 밀리세컨이에요. 밀리세컨. 세컨은 초란 뜻이 있으니까 얘는 10에 마이너스 3초입니다. 밀리세컨 10에 마이너스 3초.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마이크로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마이크로세컨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10에 마이너스 6초에요. 10에 마이너스 6초. 오른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. ns 같은 경우는 나노세컨 10에 마이너스 9초입니다. n 9 9 10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피코세컨 얘는 10에 마이너스 12. 그 다음에 fs 펨토 같은 경우는 10에 마이너스 15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as 아토세컨에요. 아토세컨은 10에 마이너스 18에요. 아 18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래서 밀마 나피 펨 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. 밀마 나피 펨 아 그리고 다 10 10 10 10 10 10 쓴 다음에 369 369 아시잖아요. 369 12 15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밀마 나피 펨 아 순서대로 느린 순서에서 빠른 순서 또 시험 문제에서는 빠른 순서에서 느린 순서 이렇게 섞어놓고 물어보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. 밀마 나피 펨 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. 다음 중 컴퓨터의 처리 시간 단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.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느린 순서에서 빠른 게 아니고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른 것에서 느린 순서잖아요. 그러니까 밀마 나피 펨 아 를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. 그래서 밀마 나피 펨 아 이러면 빠른 것에서 느린 순서잖아요.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밀마 나피 펨 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험 문제에서 느린 것에서 빠른 거냐 빠른 것에서 느린 거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.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